묵시록의 기사 빅토르 바스네투호 작 묵시록의 사기사는 요한의 묵시록에 기록된 4명이 기사다. 어린 양이 푸는 7개의 봉인 중 처음 4개의 봉인이 풀렸을 때 나타난다고 한다. 내 기사는 각각 지상의 4분위 1위 지배 그리고 검과 기근과 죽음 동물로 지상의 인간을 죽일 권위가 주어졌다고 여겨진다. 알브레이트 디러의 목판화 묵시록의 내 기사 요한의 묵시록 제6장 제2절에 기록된 제1 봉인이 풀렸을 때 나타나는 기사 흰말을 타고 있어 손에는 화를 또 머리에 관을 감싸고 있다. 승리 후에 승리를 얻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요한의 묵시록 제6장 제4절에 기록된 제2 봉인이 풀렸을 때 나타나는 기사 붉은 말을 타고 있어 손에 큰 검을 잡고 있다. 지상의 인간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요한의 묵시록 제6장 제6절에 기록된 제3 봉인이 풀렸을 때 나타나는 기사 검은 말을 타고 있어 손에는 식료를 제한하기 위한 천칭을 가지고 있다. 지상의 기근을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요한의 묵시록 제6장 제8절에 기록된 제4 봉인이 풀렸을 때 나타나는 기사 창백한 말을 탄 죽음으로 측에 황천을 데리고 있다. 역병이나 야수를 가져와 지상의 인간을 죽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많은 크리스트고도는 내 기사를 미래의 고난의 예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묵시록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해석에서는 1세기의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왕국의 투쟁의 역사라고 하는 해석이나 붉은 기사가 공산주의, 검은 기사가 아프리카 등 현대에 옮겨놓는 해석도 존재한다. 흰 기사가 크리스트교라는 해석에서는 그 외의 기사는 대비로서 반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또 모든 기사가 크리스트교에게 줄 수 있었던 권위와 힘이라는 해석에서는 흰 기사, 승리 후의 승리를 붉은 기사, 검을 가지고 분쟁을 검은 기사, 손에는 저울을 미릴 대나리온 올리브유를 해치지 말아라 등의 해석이 있다. 제4 기사는 타로의 죽음의 모델이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출연 감독한 페일 라이더라는 영화가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